네, 저희 대전국제리술기관은 2007년 발족돼서 2009년에 몽골 전시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해외전, 또 국내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대전의 세계의 색을 입히다 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외 나가는 전시는 아니고요. 해외 작가를 이쪽에 초대해서 또 우리 국내 작가와 교류하는 형식의 전시입니다. 그래서 총 12개국 작가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하고 태국, 인디아, 인도, 일본, 중도, 몽골 등 해서 해외 작가가 82명, 국내 작가가 83명에서 총 163명 작가들이 여기 출품하게 되었고요. 이 전시 일환으로 국제미술교류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있는 여러 나라분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일본을 줌으로 들어오고 가까이 있는 몽골 작가분하고 중국 작가분, 한국께서 3개국에서 국제 미술교류 세미나까지 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국제그룹으로 보면 한길현 회장님 후원으로 2009년부터 18년부터 10년을 걸쳐서 동굴 청년들 지원 사업의 일원으로 저희가 10년간 지원을 한다고 했고요. 일본 석버로에서 교류전을 했고요. 작년에는 대전미술 메콩강을 건너다니는 주제로다가 전시를 기익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어쩔 수 없이 전시를 취소를 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건강한 다들 조심하시고 이란 저희가 감성을 자극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전시를 제공해 주시고 준전, 또 시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점 그런 점이 코로나 시대에 변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현지 해외 작가들이 모두 본 건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유튜브로 이렇게 전시를 또 중계할 수 있는 이런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국제 미술교류에 대전을 떠나서 세계로 도도 좀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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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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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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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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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검수